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눈 터치랑 섀도우 아이야! 너무 좋아! 다 올라오자!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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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맛있겠다! 내가 먹고 싶은데? 라쿠템 스튜리더 분들 한국 과자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일을 사서 하죠? 8시 8분 비행기 타기 4시간 전 나 30분 뒤에 출발해야 돼 인생은 이나이처럼 막 살자! 목이 깨지지 아이섀도우랑 팔레트에요 팔레트 이렇게 여기 안에 거울도 있어 37개 샀어요 근데 이번에 대만 갔을 때 한국 화장품을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이거는 뭐냐고 이래가지고 그때 든 생각 다음에 올 때 선물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치즈로 썼던 걸로 많이 시키니까 그냥 이렇게 박스를 주시던데? 계속 이렇게 이거 깨지면 안 된다고 진짜 이 멍청이야 괜찮겠지? 단장님 선물 차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서 차를 이렇게 이쁘다 한국의 제조 솔로기 맛을 보여줘 갔어 오 딱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僧고 이랬어 다음 팬이 주신 선물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예쁜 꽃이랑 이제 썸볼게 페이지는 한국어 중국말이 같이 있어 감동 근데 여기에 중국어 주문하는 거 잘한다고 앞으로 중국어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어 나도 말 엄청 잘하고 싶어 소통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펑리슈 파인애플 케이크 대만에 진짜 유명한 거잖아요 와 감사합니다 대박 너무 감동이야 캐리어를 풀어야 돼 암호 파이어 눕혀 슉 좋아 보여 가자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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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 뭐?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짠 아휴 어 좋아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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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중 땀 최고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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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에 한국 놀러와 그럴까봐 한 번 할까? 언니 다들 주먹! 할까? 아시죠? 주먹을 걸어가지마 제발 아니야 다 나 모르게 해줘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마 조용히 해 주먹에 주자도 꺼내지마 시카홍 타봤어 이거는 과자야 여기에 화장품이 있어 팔레출 이루가 좋아요 완전 좋아요 다들 주먹? 어 해봐 뇌지 뇌지야 하이 과자 쪼고 마. 다 같이. 너무 좋았어. 다 같이. 안전치고 뭔가. 쬐신. 한국의 민간지. 한국의 민간지. 에이, 진짜 너무 맛있어. 이거. 내가 찍을래. 나 유리니까. 아나도 안 됐을거예요. 이거 진짜. 남자분들 남자분들? 남자분들은 여기 없었는데 응원단 욕방이 있어요 네 갔다오자 낙낙 낙낙 사실 원어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공사 예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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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이 주먹받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다 이렇게 좋아하니까 뭐가 또 사오고 싶어 올 때마다 사오고 싶었는데 한국에 유명하고 싶어 오징어? 오징어 고맙습니다 딱딱해 다잉 맛있어 진짜요? 감사합니다 나 안되겠어서 머리 묶고 있어 묶어야겠지? 머리가 계속 이렇게 되는거야 맞아요 맞아요 나는 비 맞으면서 응원하는 것을 좋아해요 있어요? 민희씨가 나한테 이상하대 그래서 너무 잘해 나 너무GH 너무 좋은데 나 여쟎ẫ는다 또가 또 시합이 네 이상해요 오우 오우 세imet이다 숙소 세im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이바이 가자 유린 고생했어 언니도 고생하셨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아졌어 내가 다 사올게 근데 갈게 저 언니 뭐지? 니다 니우 어? 이거? 여러분 예뻐요 귀여워 귀여워 이거 예뻐요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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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